자 준비 옳지 시작 하나 둘 아니지요 하나 둘 툭이 아니라 어떻게? 준비 이 상태에서 오른발 갔다가 그대로 다시 나와야지 준비 하나 둘 아까 저희 어떻게 배웠었죠? 자 준비 왼발 잡아놓고 왼발이 근데 지금 이 사람을 바라봐야 돼 내 몸통이 버텨스에 맞추고 이 상태에서 손목 힘을 짧게 봐봐요 여기가 손목이 붕 뜨면 안돼 항상 손목이 마중 나가야지 내 중심이 앞으로 마중 나가야 돼 아 준비 내 중심 앞 습관적으로 또 가운데로 밖에 안가죠? 준비 하나 둘 셋 그렇지 다시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어 아니 저기 뒤에 한번만 쳐주시면 안돼 자 이제 진짜 실제 게임처럼 해볼거에요 저희 아까 해봤죠? 여기서 서비스를 넣어주시면은 여기 뒤에 사람이 준비하고 있을거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되겠어요? 상대방이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코스를 먼저 보고 중간 아니면 아니면 뒷사이 밀리게 아예 뒤에 아니면은 앞에 자세 잡고 하나 둘 나 아니지 나 아니지 나 아니지 몸 쪽으로 온거는 밖으로 펴면 안돼 헤어필 그땐 헤어필 자 자세 좀 낮추고 하나 그렇지 공 왔을때 쏙 잠깐만 다리 가만히 있지 못하지 하나 둘 특히 포핸드 때 몸이 많이 나가면 안되지 그냥 공이 바로 옆에 있으면 스윙만 해도 돼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공 앞에서 손목 앞에 그렇지 너무 뒤에서 쳐 내 앞에서 쳐야돼 내 앞에서 다시 하나 둘 짧게 아니 반대 트러블 하나 둘 반대 자 앞사람 얼굴 조심해야되요 이제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반대 반대 그렇지 앞사람도 준비해요 앞사람도 준비해요 잡아봐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오오오 이거야 이거야 이거 오오오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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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아니에요? 옆을 좀 더 치워주세요 시작 앞사람도 잡으려고 해요 왜 안쳐요 앞사람도 준비 장난이에요 시작 하나 둘 이게 이게 방금 어떻게 됐어요? 하나 한게 떠버렸죠 그럼 이거는 공격이 맞는거에요 눌러야겠어요 내가 위에서 아래 손목 더 들어요 그렇지 그 상태에서 걸고 기다렸다가 반대 그렇지 근데 그거하고 뭐해야되겠어요? 살짝 왼쪽으로 이제 와야돼 그렇지 헤어핀도 돼봐요 자 앞사람도 준비 앞사람 서비스도 앞사람도 들고 있어요 라켓 들고 잡아봐요 하나 둘 우리 오늘 배웠죠 전이는 항상 짧게 짧게 자 전이 짧게 짧게 다음 거 치려고 하니까 이제 긴장되죠 하나 둘 오오 잘했어 방금 코스 좋았어 방금 코스 좋았어 자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준비 시작 세게 하나 둘 셋 그렇지 잘 잡았어요 근데 방금 이제 잘못 친 걸 알겠죠 내가 대각을 못 뺄때는 직선으로 대야 하나 둘 오오 파워 좋다 오오 파워 좋다 나이스 자 다시 확실히 하나 하나 둘 셋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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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나 더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오오 자 이제 반대도 이렇게 펴볼까요 우리 그때 배웠던거 있죠 자 뺏기에서 뺏기에서 요리가 어려울거 같아요? 네 다시한번 이거 더 하실래? 이거 하러 준비 자 동글려서 짱 아니야 아니야 직선자세에서 한번에 준비 직선 자세에서 한 번에 더 세게 가봐요 중간까지 더 세게 앞 사람한테 잡히지 않게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안됐나요 앞에 잘 잡았어요 자신감이 생기셔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래서 이게 어떤 공이냐면 내 쪽 가운데로 왔을 때 치는 공인데 왼쪽에 있는 공은 그렇게 치면 안돼요 직선 자세에서 하나만 생각하면 안돼 직선 걸고 기다려 근데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을 때 코스 보는 연습 미리 해야된다 했죠 근데 지금 발 움직이지도 않고 쳐요 지금 뒤에서 뒤에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뒤에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뒤에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하고 보고 있으면 안돼요 하나 둘 라켓 들고 봐요 오른발 아니에요? 오른발이 앞인데 하나 기다렸더라 반대 펼고 앞 사람한테 잡히면 안되는 건데 그래서 다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코스 코스 자 코스 보면서 라켓 지금 방금 떠버렸죠 하나 둘 두세개 풀어나간다 생각 이게 하나에 끝내지 말고 두세개 풀어나간다 생각하고 걸고 걸고 또 걸고 준비 시작 걸고 그렇지 잘했어 자 걸고 보고 땅 이게 문제 걸고 보고 내려가잖아 스윙이 내려가잖아 걸고 보고 앞으로 끝나야 되는데 걸고 보고 갑자기 내려가 지금 펄고 그렇지 앞에서 끝나야지 자 걸고 보고 앞에서 끝나야지 그렇지 잘했어 더 짧게 스윙 짧게 시작 걸고 보고 짧게 그렇지 짧게 그렇지 누가 이길 거야 준비 시작 걸고 기다려 반대 틀어야지 자 반대 틀 때도 봐봐요 저 진짜 봐봐요 이렇게 트는 게 아니라 걸고 보고 확실히 팔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손목만 기억을 하죠 팔 모양도 가져야지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잘했어요 앞서는 이제 또 준비 안 하죠 라켓 트기 이거는 치면 안 돼요 게임 때 다시 하나 둘 셋 이거는 내가 직선 잘못된 예에요 잘못된 예 다 SIA 이게 다 잡혔잖아요 하나 둘 셋 asset 좋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이런 공 hell 안된다 했어요 왜 밑에서 위로 퍼올려요? 자세 낮추고 기다려 라켓만 들고 기다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미스 다시 중심 한 번에 쭉 한 번에 쭉 그리고 커트해봐 두 번째 공에서 걸고 커트 그렇지 왜냐면 대각 못 때릴 것 같아서 그렇게 커트해야 돼 하나 둘 짧게 짧게 근데 제가 방금 뭐 했어요? 가운데로 가면 안 된다 다 여기 길을 만들었어요 지금 구석 구석 아니 그쪽 아니에요 그렇지 시작 밑에서 위로 올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? 이거는 공격이 아니야 밑에서 위로 올렸으면 빨리 뒤로 가야지 하나 둘 셋 오 좋았어 하나 둘 셋 끄면 안 돼요 그렇지 툭 보고 툭 보고 나이스 자 하나 더 항상 하나 더 할 때 신사 중 같은 하나 그렇지 짧게 툭 뜨면 안 돼 눌러 아 이거 하나만 봐 다시 하나 더 하나 둘 셋 그렇지 셋 그렇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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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주세요 자 들었어 네 둘 다 셋 셋 둘 셋 segregation 둘 셋 셋 넷 셋 넷 셋 둘 넷 둘 셋